세상에 말이야 말만큼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같이 살자 해놓고도 급하면 친구 심정부터 씹어먹는 게 그게 인간이야 애초에 네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야? 내 경찰이래? 뭐 먹이면 일하고 예의 없어? 그럼 되겠네 너는 네 할 일 하고 나는 네 할 일 하고 억울하나? 너는 억울하면 안 돼 너는 나의 없어? 너는 왜 안 돼? 한글자막 by 한효정